자 이번에는 우리 또 아주 그냥 포항에는 귀한 존재이시죠 이분 자 우리 포항의 디바 아니면 전국으로 또 확산되면 또 디바죠 우리 또 한국연예인 예술인 옆에 또 지혜자님이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됩니까 사회자 멘트도 안 끝났는데 자 우리 김용자 지혜자님의 팝송 또 귀한 곡이죠 자 청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마음을 내게 내가 널 내게 마일에 서야해 제게 지고를 못해 내게 속에 지고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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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라 내게 수고한 휴대폰 다시 가서 안녕 왠시풀이며 rezeki 마마 템탱으로 터치고 안녕 보리시니 더 vorne 터치고 들레기가 울리고 다시 들어오는 음아, 음아, ree은 비비빈다라만라 Yeah, 비비, yeah ㅎㅎ 수레비군 yesterday, come on yesterday 감사하 take me home to your place 아이왕 멘트리네 너디나마 행위로 가치고 가치라 행위로 행위로 아들아 행위로 너디나마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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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새벽으로는 나이가 있어서 enser 아 하 나이가